경기도가 도 대표 청년 정책인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올해는 지난해보다 연수대학과 참여 청년을 대폭 늘려 9개 대학 270명의 청년으로 확대했습니다. 신청은 4월 1일까지 자바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인성검사, 면접을 거쳐 4월 22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해외 연수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은 5월에 진행할 계획입니다.